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제가 이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니 뽕니뽕에 왔습니다 우선 저는 주문을 먼저 해봤는데요 찹궁 3단계, 그 다음에 리조또도 새로 나왔더라구요 시즈리조또랑 니네피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얼른 먹고싶네요 음식 나와요 오 여러분들 메뉴가 나왔습니다 찹궁 3단계구요 살짝 맛봤는데 매운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 짬뽕은 찹궁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역시 짬뽕은 매워야 해 메추리알 피자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피자 여기 약간 갈릭피자라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갈릭피자라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우리 거 다 치즈 응 응 음 응 응 응 응 응 응 1리터 오렌지에이드 너무 맛있다 리조또은 약간 불닭? 크림소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짬뽕 너무 맛있다 오 얼큰해 오 얼큰해 어떤 피자랑 짬뽕이랑 먹을 생각을 했지? 이거 갈린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다 이 위에 야채도 너무 맛있어요 오마이거 너무 맛있다 거기에 밥 말아 먹고 싶다 여기 밥 말아 먹고 싶다 여기 밥 말아 먹고 싶다 여러분, 이렇게 바로 먹혀있더라고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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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이 너무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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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얇고 되게 간단한 피자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음 뜨거운 고추 고추 고춧가루 Operaki 국물 소 pros 조합 고추 소 면을 벌써 다 먹었네요 해오도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피자 햄버거 치유가 더 많아져서 맛있네요 이렇게 두 겹으로 먹으니까 치유가 더 많아져서 맛있네요 치유가 더 맛있어졌어요 저렴한 치유가 더 맛있어 치유가 더 맛있네요 치유는 있는 치유 에서 은근 중독성이에요 불닭만 많은 것 같은데? 근데 왜 먹었나요? 불닭소스 아우 잘 먹었다 아우